쏨바디? 써바디 hoffe 지화 אותו 저는 지금 영화 예고편 부모 Cole 같이 퍼포먼스를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dua진이 이분 되게 어디서 말건데 아 U&B 선배님 저는 이주린님이 가장 매력있게 됐습니다 저는 한눈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영수님이 나도 스타일 아 혹시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영화라고 그런 커플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첫방을 우리 지선언니의 생일인 11월 23일날 한다고 합니다 썸바디 본방사수 썸바디 롯밤사수 썸바디 롯밤사수